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2년 4학평 강 1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값을 지금 계산해봐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일단 보면은 뭐를 미분했을 때 얘가 안에 있는 이 함수가 될 거야. 그거 생각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치환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치환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미분한 값이 곱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사인엑스 미분하면은 코사인엑스 얘 미분하면은 얘도 코사인엑스 생겨버리죠. 그렇죠? 코사인엑스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보니까 식을 좀 변형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 사인엑스는 뭐가 돼요? 얘는 코사인엑스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얘는 2사인엑스 곱하기 코사인엑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코사인엑스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됐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우리가 지금 사인엑스 더하기 1 dx를 지금 계산을 해주는 건데 뭐를 t라고 두면은 사인엑스를 t라고 두는 순간 얘를 미분하면 뭐가 생기는 거니까 얘 미분하면 우리 코사인엑스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 dx 그 다음에 얘도 이제 dt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dx가 만들어집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요. 그 다음에 사인엑스 t라고도 쓰니까 2t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dx 걔는 뭐라고? dt 이렇게 될 거야. 큰일 날 뻔했다. 0부터 2분의 파이가 아니죠. 우리 적분 변수가 t로 바뀌었기 때문에 x가 지금 어디예요? x가 지금 0이면은 t값은 사인 0. 0부터 시작해서 x가 2분의 파이면은 t값은 얼마야?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 적분법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2t 제곱 더하기 2t 얘를 계산해보자. 그러면 3분의 2의 t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t 제곱 만들어진 다음에 0부터 1까지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1 갖다 넣어주면 3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0 어차피 넣어봤자 0.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분의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